부쳐줘서 좋다 부쳐줘요? 어? 어때요? 어 나가서 먹고 싶어? 뭐야? 우와 신기하다 ECS 선생님의 요리는 뭔가요? 칸바스입니다 아 칸바스 좋아하세요? 네 좋아해요 네 해드릴게요 살짝 매콤하게 부탁드립니다 아 매운 거 좋아하세요? 아니요 좋아하지는 않는데 아니요 자기가 진보리보다는 진짜 많아요 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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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살짝 깨워야해 힘들어 아 아 돌려버렸지 뭐야 ㅋㅋㅋㅋ akhir 파스타는? 파스타는 다 막ỏ해요 아 그런 거야? 아니 뭐 지금 하지마? 아니아니 빨리 시작하자 응 아 합니다 고맙습니다 언니는 갑자기 내 초상화를 그려요 나도 보내줘라 뭘? 도화가 사진 잘 찍겠지? 이거지? 아 영화가 진짜 잘했다 아인슈타인이었는데 뭐 할 말이 있는 거 아니었어? 할 말이요? 없어요 오늘 잘 놀았어요 누구랑요? 종현이랑 연주랑요 네 또 만나요 군대 가기 전에 뭐가 맛있었죠? 종현감바스 아 종현감바스 나이스 마늘통닭도 맛있었다고 마세라티가 말하네요 아 마늘통닭 맛있었어요 또 시켜먹는데요 마세라티 마세라티 구독 노컬로우 안녕 안녕 뭐야 얼굴 찍어